연예의 박사 데프콘 허영진 뱀뱀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애가 너무 예민한 거야 피, 귀에서 피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예! 자, 강만년 대표님 뭐해? 네 호남 사람이니? 정신을 놨어요 장훈샘, 혜주샘 맞지? 고막이 빌고 있어야 돼 자몽 배를 먹고 싶지요 근데 아시는 것 같아요 잘 만났다 여기 없어 이거, 이 분은 없어요 우현이 오빠가 그냥 두 명이 있는 느낌이에요 저희 모두가 듣지 못한 걸 들었어요 콜라보가 성사가 됩니다 콜라보가 성사가 돼요 박수 사랑해요 제가 진짜 오늘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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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팬이었어요 내가 또 뱀 뛰잖아 아 귀여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나의 그녀가 보고 있다 두 분 진짜 작작해요 가자 나 계속 참았어 하하하하하 지수아 참작해요 지수아 참작해요 지수아 참작 브라이데이 그런 분이 오고 네 멍게 파이팅 뭐 라는 분이 오고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